자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삼화전기가 되겠구요. 코드번호는 00947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0년 12월 28일 월요일 1시 13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구요. 현재 삼화전기는 1.5% 정도의 소폭 하락 흐름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지난주부터 삼화전기에 대한 리뷰 영상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 놓으시면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조회수가 너무 많이 안나와서 자주는 올려드리기 힘들 것 같고 한 일주일에 1회에서 2회 정도 이렇게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제 주관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라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제 관점이 역시나 다 맞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참고 영상으로만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삼화전기라고 하는 회사는 이 삼화콘덴서의 계열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판매하는 제품을 보면 이 콘덴서의 제조와 판매 사업을 영의를 하고 있구요. 전액콘덴서, 전액콘덴서 칩형, 그린캡 이런 제품들을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회사가 지난번에 전기차나 이런 데서 정차 감속 시에 낭비되는 에너지를 전기로 저장시키는 초고용량 커페시터 그린캡을 개발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전기차 관련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이고 동시에 이 커페시터, 초고용량 커페시터가 꼭 전기차뿐만 아니라 태양광이나 이런 풍력, 태양광과 풍력 산업에도 이용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친환경 관련 산업을 하고 있는 거죠. 친환경 관련 산업이자 최근에 시장의 트렌드가 친환경이니까 거기에 맞는 수혜주가 좀 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종목의 주가의 기술적인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면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초고용량 커페시터나 이런 것들도 개발했고 전기차나 이런 관련주, 동시에 태양광, 풍력 관련주로 될 수 있는 종목이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의 평가나 이런 부분들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겠지만 현재로서는 아직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술적인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오랜 기간 좀 하락을 했어요. 지난 2018년도에 정점을 찍었고 그 뒤로 2020년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좀 하락 흐름들을 이어왔었던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야 역배열에 있던 흐름들이 정배열로 돌아서면서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방은 잡았다는 거죠. 하방 경직은 어느 정도 좀 잡혀가는 그런 이제 기술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시에 이 국면에서 대량의 거래량도 또 터지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올라간 만큼 이 추세 전환에 대한 신뢰도나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가격이 싼 거? 가격이 싼 거. 그러니까 올라간 게 없으니까 가격적으로 뭐 최근에 시장이 좋다 좋다라고 하는데 뭐 이 종목하고는 뭐 예외죠. 시장은 좋아도 이 종목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답답할 수도 있지만 단점은 답답하고 좀 지루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안 갔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부각될 수 있는 게 이 종목의 좀 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이 종목이 지금 하나의 큰 박스건 안에 갇혀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위로 가면 한 2만 천원 정도의 기술적인 저항대를 두고 있고 아래로는 한 1만 7천원 정도의 가격적인 지지 라인을 두고 있으면서 거대한 하나의 박스건 흐름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시점에서 잘 보면 나름 이 안에서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저점이 고점은 2만 천원에서 계속 부딪히는데 2만 천원에서 부딪히는데 저점은 계속해서 높아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는 거는 이 위에 2만 천원대에 대한 매물을 점진적으로 소화를 잘 하고 있는 하나의 흐름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올라갔을 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만 천원 정도가 단기적인 목표가가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 단기적인 목표가는 찍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또 추세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2만 천원 정도에서는 역시나 똑같아요. 비중을 한 번 정도 줄여놓고 언제 이거를 이 종목이 재평가를 받고 갈지는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2만 천원 정도 오면은 비중 한 번 줄여주고 나머지는 이 추세적인 흐름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가져가 보자. 왜냐하면 돌파가 되던 꺾이면 꺾이는 대로 팔면 되고 돌파가 되면 돌파가 되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힘을 좀 모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이렇게 가다 넘어가는 게 들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겠죠. 반대로 이러다가 떨어지면은 신규매수나 이런 부분들을 기다렸던 분들에게도 기회가 오는 거고 한 17,000원 정도까지 내려온다면 기회가 올 수 있는데 그게 올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하다가 넘어갈지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리가 신규매수나 이런 것들이 될 수는 없는 자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 이때 수요일날 급등 나왔던 거는 애플 때문이었죠. 애플이 전기차 시장에 진출을 한다. 전기차 배터리를 탑재한 자율주행차를 내놓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삼화전기가 좀 뛰었던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그런 이슈들 부각되면은 얼마든지 또 갈 수는 있는데 거래량이 좀 이렇게 크게 유입이 안 돼서 그 이슈 나오고 단발성으로 그냥 딱 올라가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딱히 뭐 시총이 워낙에 작은 종목이고 시총이 1,300억이고 투신과 연기금 쪽에서 또는 외국인 쪽에서 어떤 수급적인 부분에서 크게 기대할 만한 요소가 없기 때문에요. 이 종목은 뭐 들어온다면 모르겠는데 들어온 흔적이나 형태가 없기 때문에 그냥 기술적인 흐름 내에서 이 종목을 풀어가 보시면은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21,000원 비중 살짝 줄여놓고 돌파 여부 확인해 보시면 좋고 만대로 이게 깨지면 뭐 매도나 비중 조절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17,000원까지 내려온다면 신규매수나 저가 매수에 기회가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삼화전기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계속해서 리뷰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매일매일 소장님께서 장중 실시간 리딩을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38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 라고 하는 부분들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댓글로 리딩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통 아침에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추천이 나온다는 점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 리딩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주가가 또 떨어지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 리딩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